스튜디오 살랑말랑 구독자가 드디어 2,000명을 돌파했습니다. 2,000명 돌파 기념으로 저희가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선물을 마구마구 드립니다. 이벤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스튜디오 살랑말랑 채널 구독하기. 둘째,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응원의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1등 하신 분께는 무려 나이키 에어맥스 97, 이거 20만 원 넘거든요. 이거 한 분 추첨해서 드리고요. 그리고 세 분에게는 CJ 상품권 5만 원짜리, 이거 세 분 빡빡빡 쏴드리고 그리고 2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빡 쏴드리니까요. 여러분 지금부터 2주간 7월 31일까지 막 신청해 주세요. 당첨되신 분은 지난번처럼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. 꼭 확인하시고요. 다시 한 번 저희 스튜디오 살랑말랑 구독자 2,000명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리고 저희 스티져스도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. 스티져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.